하이랜디 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엔 요즘 푹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었던 모로공예꽃만들기 2탄 미니화분 만들기 영상입니다 양귀비 꽃다발 만들기를 여러분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해주셔가지고 이번엔 요렇게 엄청 깜찍한 미니화분들을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준비해봤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방울꽃과 딸기 미니화분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마니랜드에서 함께 출시된 키트를 토대로 설명해드리지만 집에 다른 재료들이 이미 있다면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음방울꽃 화분 DIY캐트 구성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르다발, 꽃대, 화분, 부지포 스티커, 주름테이프와 블루건 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가위와 자정도 추가로 준비해주시고요 이번 화분 키트는 꽃다발 키트보다 블루건 심을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글루건은 구비해주시는 편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글루건이 없으시면 이렇게 라이터를 사용해서 끝부분을 살짝 녹인 다음에 이렇게 녹인 부분을 묻혀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금방 식기도 하고 이번에는 화분 전체에 글루건을 묻혀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글루건은 따로 꼭 구비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 화분 먼저 모루로 귀엽게 팔바꿈 시켜주겠습니다 음방울꽃 모루는 이 짙은 갈색이 아니라 약간 연갈색 색깔로 화분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화분을 둘둘둘둘 모루를 감아서 전체를 다 감싸줄 거예요 글루건을 한 10cm 정도 위에 둘러주신 다음에 모루를 위에 감싸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계속해서 글루건 10cm 붙이고 모루 붙여주고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모루를 이어서 붙여서 계속 쭉쭉쭉쭉 전체 화분이 다 덮일 때까지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감아주었으면 이제 윗부분에 이 하얀 부분을 가려줄 테두리 장식을 만들어줄게요 같은 색깔의 모루를 4개 가지고 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끝부분을 돌돌돌돌 감아서 길게 이어주세요 4개 다 이어줍니다 엄청 긴 모루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를 2cm 너비로 얘를 지그재그로 접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계속 끝까지 접어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로 빠싹 붙이지 말고 반 정도 올라오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글루건을 쭉 묻혀주고 반 정도 높이가 가려지도록 붙여줍니다 이렇게 귀엽게 화분을 감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안에 흙을 표현해줘야겠죠 여기 지금 진한 갈색을 한 4개 정도 뽑아주세요 5개네요 5개도 괜찮아요 얘를 이렇게 둥글둥글 감아줍니다 그냥 얼기설기로 감아주세요 조물조물 만들어서 화분 안쪽에 채워봅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 번 더 5개 정도 빼서 이렇게 흙을 만들어주시고 위에다가 이 정도 높이까지 흙을 채워줍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흙을 빼서 여기 안쪽에 글루건을 쭉 둘러줍니다 이렇게 안쪽에 밀어넣어서 고정해주세요 자 이제 은방울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얀색 모루 하나 가지고 와주시고 4cm 길이로 한 번 접어주신 다음 그리고 다시 3cm 길이로 잡아주신 다음 두 번 모루를 묶어서 동여매줍니다 그리고 같은 길이로 바로 옆에 꽃잎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 동여매고 또 다시 옆에 같은 길이로 꽃잎을 만들어서 두 번 동여매고 3개가 꽃잎이 만들어졌죠? 6개를 만들어야 돼요 한 번 더 꽃잎을 같은 길이로 한 다음 동여매주고 여기다가 모루를 하나를 더 가지고 와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안 쓰고 반만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 끝부분에 아주 단단하게 동여매서 연장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 똑같이 같은 길이로 꽃잎을 만들고 동여매고 한 번 더 꽃잎을 만들고 동여매줍니다 이렇게 6개의 꽃잎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끝부분과 끝부분을 서로 만나게 해준 다음에 남은 꽃알이랑 모루를 꼬아서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활짝 핀 꽃잎이 나오겠죠? 이거를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작은 구루를 만들어주실 거예요 사이사이에 구멍은 보이지 않도록 작은 꽃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작은 원 같으면서도 약간 꽃봉오리 같이 이제 이 맨 끝부분을 한 번 이렇게 뒤집어 까서 방울꽃잎을 표현해줄 거예요 방울꽃 모양 아시죠? 이렇게 끝부분이 귀엽게 이렇게 까져 있습니다 귀엽죠? 방울꽃 이 모양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자 이제 꽃술을 만들어 볼게요 연노랑색 모루를 하나 가지고 와줍니다 반으로 접어서 잘라주고 또 반으로 또 접어서 잘라주고 그리고 반으로 또 접어서 마지막으로 잘라줍니다 총 8등분 한 거죠 이 하나를 또 반으로 접어서 끝부분을 동염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끝부분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시고 꽃술 바닥 부분에 글루건을 살짝 묻혀준 다음 꽃 안쪽에 꽃술을 묻혀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정말 귀엽죠? 이렇게 방울꽃을 4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작은 방울꽃 봉오리를 만들어 볼게요 2cm 길이로 잡아주신 다음 접고 다시 1cm 길이로 잡아준 다음 두 번 꽈줍니다 이 1cm 길이로 이제 꽃잎을 다시 만들어 줄게요 꽃잎을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주고 꽈주고 꽃잎을 만들고 꽈주고 꽃잎을 만들고 꽈줍니다 한 5개 정도 꽃잎을 만든 다음에 동그랗게 말아주고 아래쪽 먼저 꽈줍니다 데이지 꽃잎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살짝 구부려서 진짜 애기 방울꽃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정말 깜찍하죠? 이거는 이제 하얀색 꽃봉오리였고 초록색 꽃봉오리도 만들어줍니다 초록색 모를 하나 가지고 와주시고 2cm 길이 맞춰서 접어주고 묶어주고 똑같은 길이로 접고 묶어주고 똑같은 길이로 접고 묶어주고 이번에는 3개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서로 또 모이게 한 다음 이 짧은 애랑 긴 거랑 묶어서 고정해줄게요 얘도 살짝 동그랗게 모아서 아직 피어나지 않은 초록색 꽃봉오리를 표현해줍니다 이제 방울꽃에 초록색 잎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개를 뽑아주시고요 반으로 접어줍니다 하나를 뽑아서 여기 사이 가운데에 엮어주시고 위에서 두 번 묶은 다음 아래로 내려줍니다 어느 정도 넓은 잎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제일 긴 모루를 사용해서 동동 감아주시고 한번 감았으면 남은 모루 하나랑 서로 묶어서 아예 고정해줄게요 나머지 이 애들은 1.5cm 정도 길이로 잘라내준 다음 이 뿌리도 동동 감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잎을 3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제외한 나머지 하얀색 꽃봉오리 4개 있죠 주름테이프를 사용해서 다 감아줄게요 이렇게 줄기 부분을 살짝 주름테이프를 당기는 듯이 둘둘둘둘 이렇게 하나씩 다 감아주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좀 잘라줄게요 자 이제 이 초록색 꽃봉오리부터 시작할 겁니다 끝부분을 주름테이프도 한번 감아줄게요 2cm까지 감아주고 하얀색 꽃을 옆에 달아주고 같이 또 감아주겠습니다 위치가 많이 헷갈리시면 완성품 사진 보면서 참고해서 감아주세요 또 한 2cm 내려왔으면 방울꽃을 하나씩 달아줄게요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달기보다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달아주시는게 좋아요 하나 더 달아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울꽃을 달아주기 전에 꽃대도 같이 준비해줄게요 꽃대가 굉장히 길어서 10cm 정도 길이로 꽃대를 잘라줄겁니다 이거는 가위로도 자를 수 있긴 한데 가위의 날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뺀치로 해주세요 만약에 뺀치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살짝 가위집을 이렇게 살살살살 내주신 다음 왓다리 왓다리 하면서 철사를 끊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방울꽃 위치 먼저 잡아주고 이 꽃대도 같이 들어가줄게요 이때부터 자 어느 정도 위치 고정이 됐으면 이제 이파리들이 들어갑니다 이파리 하나 뒷부분에 이렇게 배치해서 고정해주시고 둘둘둘둘 옆에도 이파리 붙여서 둘둘둘둘 고정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파리까지 둘둘둘 고정해줍니다 모양을 예쁘게 잡아줍니다 이제 여기 부직포 종이를 하나 가지고 와줍니다 여기 가운데다 얘를 꽂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조금 찢어져도 괜찮으니까 바닥 부분까지 예쁘게 넣어줍니다 한번 화분에 넣어서 괜찮은지 확인해주시고 지금 살짝 철사가 길이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뚫고 나오네요 이거는 잘라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철사를 굽혀주세요 튀어나오지 않게 자 이제 얘는 지금 꽃대가 이렇게 하나만 새기 때문에 여기 초록색이 되게 안 예쁘게 보이잖아요 이 초록색 모루를 사용해서 잔디 부분을 또 감아줄 겁니다 이 부직포 위에 글루건을 또 줄줄줄줄 묻혀주시고 모루를 뚤뚤뚤뚤뚤 감아줄게요 짜란 이런 식으로 예쁘게 감아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분에 고정만 하면은 끝이거든요 이 밑부분에 글루건을 또 쭈루루루 발라주세요 이렇게 스티커긴 하지만 그래도 글루건으로 고정해주시는게 잘 고정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넣어서 위치를 다듬어주세요 모양도 예쁘게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귀여운 방울꽃 화분 완성입니다 바로 다음은 딸기 화분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화분 구성품은요 모루 다발이랑 화분과 부직포종이 그리고 글루건 심과 진주 부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가위와 자를 준비해주시고요 화분은 아까 말했듯이 글루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글루건을 따로 꼭 구비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딸기 화분의 색깔은 진한 갈색을 사용해서 앞쪽에서 화분을 감는 법 보여드렸듯이 똑같이 이 화분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주차 biggestchu 나의 숙소를 cara 세리나 그부분을 잡아онд자리 그리고 주변 can to stretch 막대기 procedure 회전을 이용해서 에 army 아 이제 딸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간색 모루 하나 가지고 와주시고요 반으로 접어줍니다 다음 자에서 3cm 재주세요 이 상태에서 두 번 꺼줍니다 이 모루를 밑으로 내린 다음 모루 가운데 부분에 모루 한쪽 끝을 넣어서 이렇게 빼줄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완전 꼬이게 이런 식으로 중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끝부분까지 얘가 잘 오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꽈줍니다 다시 밑으로 내리고 다시 모루 한쪽 끝을 넣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마저 꽈줄게요 그럼 이렇게 장미 꽃잎 같은 모양이 되죠 얘를 살짝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살짝 이런 식으로 높여줍니다 이렇게 꽃잎 모양 0.5cm 정도 길이로 얘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딸기면을 총 똑같이 3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개가 완성됐으면은 바깥쪽으로 글루건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살짝 안쪽에 면을 따라 글루건을 묻혀주세요 그리고 딸기면 한쪽을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이제 이 안쪽에도 마저 글루건을 묻혀줍니다 막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통통한 딸기가 완성됩니다 아직 딸기 아니라고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초록색 고루 하나 빼주세요 그 다음에 3cm 길이로 잡아준 다음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1cm 길이로 잡아준 다음 두 번 꽂아서 고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거를 똑같은 길이로 접어준 다음 두 번 꼬고 접어준 다음 두 번 꼬고 이렇게 5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 남은 모루 짧은 모루랑 긴 모루를 꽂아서 길게 만들어준 다음 별 모양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대로 이렇게 붙여도 괜찮긴 하지만 좀 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딸기의 꼭지 부분은 되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이 좀 뾰족한 가위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털을 다듬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꼭지 부분에 글로건을 짜줄게요 그리고 딸기 윗부분에 이렇게 뽁 얹어줍니다 진짜 엄청 귀엽지 않나요? 여기에 딸기 씨까지 이 진주 파츠를 사용해서 표현해주겠습니다 진주 파츠는 조금 글로건으로 하기에 뜨거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 공예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주셔도 되고 저는 글로건을 아주 살짝 묻혀서 씨를 붙여주고 아주 살짝 묻혀서 붙여주고 딸기는 총 4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진주 들어간 거를 한 적당히 4등분 해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주는 한 딸기당 7개에서 8알 붙여주는 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딸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딸기는 이렇게 총 4개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딸기꽃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얀색 모루 하나 꺼내주시고요 이번에도 자로 3cm 잡아주신 다음 한번 접고 이번에 꽃잎은 1.5cm 길이로 잡아줄게요 이대로 2번 꽈주세요 그리고 이 꽃잎과 같은 길이로 모루를 접어서 꽈주시고 또 접어서 꽈주시고 5개의 꽃잎을 만들어줄겁니다 5개의 꽃잎을 만들어줄겁니다 끝부분을 잘라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노란색 모루를 하나 가지고 와주세요 반으로 접은 다음 잘라주세요 짧은 모루를 한쪽 끝에서부터 돌돌돌돌 감아줍니다 한 3번 정도? 꽃잎의 꽃술이 딱 예쁘게 보일 때 크기로만 감아주시고 남은 긴 모루 있죠 이거를 여기 이 모루 한가운데 이렇게 넣어서 빼주세요 이런식으로 꽃술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짧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제 뒤에 꽃줄기 부분을 만들어줄게요 초록색 모루를 하나 가지고 와주시고 또 3cm 길이로 잡아준 다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cm 길이로 2번 꽈서 말아주세요 이 상태로 또 같은 길이로 입줄기 5개를 만들어주세요 꽃 모양으로 잡아주면 짧은 모루랑 긴 모루를 꽈서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꽃의 곱줄기가 완성이 되죠? 이제 하나씩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꽃 부분 안쪽에 글로건을 살짝 묻혀서 꽃술을 넣어 고정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도 안쪽에 글로건을 묻혀서 꽃을 붙여서 살짝 엇갈리게 꽃이랑 줄기랑 이렇게 딸기꽃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딸기꽃을 세 송이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삼각 잎사귀를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초록색 모루를 하나 가지고 와주세요 제일 큰 잎부터 만들어줄게요 반으로 접어주시고 자로 3cm 잡아주세요 2번 꽈줍니다 이 상태로 밑으로 내려서 모루 가운데 부분에 한쪽 모루를 집어넣어서 빼주시고 또 2번 감아줍니다 다시 모루를 내려서 모루 틈 사이에 한쪽 모루를 끼워넣고 마저 다 감아줍니다 그리고 살짝 또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잎사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양옆에 있는 2개의 작은 잎을 만들어줘야겠죠 같은 색깔의 모루를 2개 빼줍니다 반으로 또 접어주시고 아까는 3cm였잖아요 이번에는 2cm 길이를 표시해줍니다 이 상태로 2번 감아주시고 또 모루를 내려서 모루 가운데 모루를 집어넣고 빼고 2번 감아주시고 또 아래로 내려서 모루 사이에 모루를 넣고 빼고 감아주시고 이거는 마저 끝까지 다 감아줍니다 이것도 이파리 모양대로 살짝 구부려줄게요 이렇게 옆에 붙을 예정이에요 하나 똑같이 2cm 길이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묶어주고 내려주고 안으로 넣어서 빼주고 묶어주고 밑으로 내려서 넣어서 빼주고 묶어주고 다 꽈주면 끝! 이렇게 커다란 잎 양옆에 잘 모양을 이렇게 배치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3개 있죠 모루 3개를 한 번에 그냥 꽈줍니다 줄줄줄줄 요렇게요 똑같이 요렇게 4개의 이파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즐거운 조립시간만 남았습니다 이 화분에 부직포 종이를 가지고 와주세요 뒷부분은 스티커긴 하지만 글루건으로 붙여주시는게 더 잘 붙습니다 이 부직포의 테두리를 따라서 글루건을 쭉 짜주세요 그리고 잘 덮어줍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꼽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딸기 먼저 테두리 부분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살짝 얘가 대롱대롱 화분 바깥으로 매달려있게 귀엽게 잘 잡아서 테두리 부분에 잘 꽂아줄게요 좀 예쁘게 만들어진 딸기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모양은 잘 잡아주세요 이쪽도 마저 하나까지 모든 면에서 귀엽게 잘 보이게 딸기를 배치해줍니다 이제 이파리를 군데군데 자연스럽게 배치해줄게요 끝이 뾰족하게 잘 되어있을수록 꽃기 쉽겠죠 잘 잎을 배치해준 다음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부분에 우리 딸기 꽃들 잘 넣어서 이 안 예쁜 부직포 초록색이 잘 안 보이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냥 잘라도 되고 그냥 안 나오게 밀어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엄청 깜찍한 딸기 미니 화분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깜찍한 은방울꽃과 딸기 미니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미니 화분 시리즈는 선인장과 튤립 버전 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만들기 영상은 미공개 영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디자인이 제일 귀여우신가요? 이번에 우리 마니랜드가 10x10에 입점을 하게 되어서 이제 10x10에서도 마니랜드의 만들기 키트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x10 입점 기념으로 오늘 화분 키트들은 10x10에서 선공개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재밌고 귀여운 만들기 시간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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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